저희는 대영이는 저희 슈퍼쇼 7부터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이번에 팬분들께서 너무 크게 환호해주셔서 저희 너무 힘나게 다 산 것 같고 우리는 슈퍼쇼 뭐예요? 우리 대영이에요 이번에는 구도를 다르게 해서 얼굴만 나오게 해서 여기 플로우에 계신 분들도 같이 나올 수 있게 한 번 새로운 구도로 우리는 슈퍼쇼니 뭐예요? 우리는 슈퍼쇼니 뭐예요? 우리는 슈퍼쇼니 뭐예요? 우리는 슈퍼쇼니 뭐예요? 너무 좋은데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저희